기대가 없었는데 확실히 다르긴 다르네 진짜 이제 유리 풍절은 말고는 거의 대부분 잡힌 것 같은데 이중접합유리 쓰는 모델 3나 Y 사시려 분들에게는 강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테슬라우너 분당프로더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가지 소식을 공유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최근 모델 Y의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물론 모델 Y의 문제가 있거나 실망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대기 중이신 분들은 놀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실 저는 SUV를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님에도 제가 Y를 주문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SUV의 장점도 아니고 넓은 실내 공간 때문도 아니었고요 바로 늘어난 주행거리 그리고 이중접합유리가 가장 큰 기대사항이었는데요 이 두가지 이유가 모두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답니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과감한 결정 한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무려 전기차 오너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단독주택 건축에 도전을 하기로 하였어요 최근에 토지 계약까지 마치고 건축사 후보들과 설계 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정도 진행이 되면 전기차 오너의 테슬라 하우스 건축기도 영상 시리즈로 준비할 예정이니 집밥 충전 환경 구축을 꿈꾸시는 전기차 오너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로 인해 조만간 집밥이 생기게 되면 주행거리나 충전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서 저는 지금의 모델 3로도 충분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모델 Y는 취소해서 빠듯한 이 건축자금에 조금이라도 보태고요 추후 다시 돈을 모아서 조금 더 후일에 모델 S로 한 번에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제 모델 3에 좀 더 애정을 기울여 보려고 하는데요 이참에 몇가지 새로운 튜닝 아이템들도 준비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시작점이 지난 리뷰 방송이었던 한쇼 LCD 계기판이었고요 오늘은 바로 두 번째 아이템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모델 Y를 선택했던 이유 두 가지 단독 주택으로 구형 모델 3의 충전거리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번에는 이중접합 유리의 문제를 해결해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풍절음 방음 시공을 위해 테슬라 전문 방음 업체인 노이즈킹 용인 본점으로 이동 중입니다 저는 모델 3를 19년 11월에 출고받고 어느덧 연수로는 3년차에 접어들고 있어요 여전히 테슬라는 매우 조용한 차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저는 신혼같은 애정으로 모델 3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만 너무 조용하다 보니 저석주행 중 도로공사나 노명상태 불량과 같은 상태가 좋지 않은 길을 갈 때면 이 돌이 튀는 소리와 같은 소리들 즉 노면소음이 들리는 문제 그리고 고속화도로 등 한 70km 이상의 속도에서 어쩔 수 없이 들리게 되는 풍절음의 문제 이 두 가지는 조금 불편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노이즈킹의 가장 기본 A패키지를 한번 시공을 해보고요 이 저속과 고속에서의 소음 문제가 어떻게 개선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어느덧 노이즈킹 용인 본점에 도착하였습니다 본점의 최연석 대표님 그리고 서울지경점의 이태우 대표님도 마침 매장에 계셨어요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저는 바로 시공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바퀴와 핸더 커버를 모두 탈거하고요 차 내부와 핸더 커버를 깨끗하게 세척하는 작업으로 오늘의 시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공을 받으면서 테슬라 모델3에 대해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모델3의 소음 문제 두 가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노이즈킹 기본 패키지 A패키지의 시공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바퀴 핸더 내 이 뻥 뚫린 구멍으로 유입되는 바람소리의 문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앞바퀴 핸더 커버를 벗겨내면 생각보다 큰 뻥 뚫려있는 공간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로 적지 않은 바람들이 유입되면서 풍절음을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노이즈킹이 자체 개발한 이 부틸 패드가 이 공간을 꼼꼼하게 막아줄 예정입니다 이 부틸 패드는 일반적인 방음 패드와 달리 국내 최고 수준의 150 미크론의 두툼한 두께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져봤는데 아주 짱짱하더라고요 이 부틸 패드가 4개 바퀴 핸더 내부의 구석구석을 꼼꼼히 채워주게 됩니다 알루미늄 있잖아요 알루미늄 두께가 얼마나에 따라서 소음 차단이 잘 되고 안 되고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최고 두께예요 재고실리크론이어서 이거 보시면 손톱으로 이렇게 눌러도 자국만 남지 찔러지진 않아요 근데 일반적인 방지맨트는 제일 기본적인 이 알루미늄 방지맨트인데 여기서 손톱을 누르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찢어져요 여기 찢어져있죠 이렇게 여기 지금 찢어져있는거에요 손톱으로 누르면 이렇게 찢어져요 두 번째는 타 브랜드 대비 흡음 성능이 월등히 떨어지는 핸더커버의 문제입니다 특히 모델3는 기본적으로 앞뒤바퀴에 핸더커버 자체가 흡음 성능의 차이가 있었어요 얘가 안 들리잖아요 얘가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이즈킹의 신슐레이터가 이 핸더커버를 모두 감싸게 될 예정입니다 노이즈킹의 신슐레이터는 자동차 옵션의 왕이라고 하는 현대 기아차들 중에서도 최상위 트림 세단의 순정에 바로 사용되는 흡음제와 동일한 재료로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소음을 흡수하는 이 마이크로파이버 내장제가 현대 기아 순정이 들어가는 D3의 규격보다 60g 정도 더 추가되었다고 하니깐요 이제 저속에서의 노면소음 문제 해결은 기대해볼 만 하겠는데요 얘는 440g, D3 규격이 380g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압축해서 이렇게 엠보싱을 누빔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보시면 이게 소음을 차단해주는 마이크로파이버라 그래요 마이크로파이버 섬유질을 하는데 얘가 이탈을 안 해요 이렇게 공법을 하는 거 보면은 여기는 이제 더 찢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엠보싱을 하다 보니까 딴 데로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흡음을 차단해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흡음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얘는 흡음의 역할이고 쟤는 진동소음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프레임리스 도어로 인해 창문과 도어를 통해 유입되는 바람의 문제입니다 보통 고속 풍절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노이즈킹의 풍절음 차단 기본 A패키지는 4개 도어 그리고 프렁크와 트렁크까지 노이즈킹에서 직접 제작한 이 콰이어트 실링이라는 작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닫히게 되는 부분에 바람이 유입될 수 있는 공간을 이 실링들이 메꿔줌으로 인해서 풍절음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프레임리스 도어다 보니까 이 창문 위쪽으로는 실링이 부착이 되지 못해요 여기는 지난번 리뷰했었던 오토크로바의 윈드 디플렉터 도어바이저가 기능을 조금 더 보완해주기를 저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와 프렁크의 콰이어트 실링 작업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후 비교가 궁금하니 어서 결제를 하고요 서둘러 시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유료 광고가 아님에도 제가 실사용 리뷰 방송을 제작을 하겠다고 하니까 노이즈킹에서 좀 작은 보답을 해주시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 분들께 이벤트 지원을 해주시기로 하였는데요 농인본점과 서울지경점 두 곳에서 진행되는 중간프로도 구독자 이벤트가 이 오늘의 영상 말미에 소개될 예정이니까 이 방송을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자 그럼 실제 사용 효과를 체크해봐야겠죠? 40km 수준의 저속과 90km 이상의 고속에서의 장착 전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 소음 측정 장비는 없고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동일 조건으로 전후 비교를 촬영해서 비교를 해보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파이널컷 프로 상에서 음파 크기의 비주얼적인 차이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속 운전 시의 노면 소음입니다 마침 제가 주행하는 환경에는 늘 돌이 튀는 공사 구간이 인근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번 비교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공 전 화면입니다 돌이 굴러가는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이 소리를 매일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이즈킹 A 패키지의 시공 후에 소음입니다 어떠신가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저는 무엇보다 이 효과에서 가장 깜짝 놀랐는데요 정말 도로 노면의 이 소음은 확실하게 줄어서 저는 오늘의 시공 중에서 이 점이 가장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물론 고프로의 마이크로 촬영된 소리이다 보니까 실제 운전석에서 체감되는 정도보다 뭔가 문제가 덜해 보이긴 하는데 평소에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였거든요 이 음파의 크기를 보시면 이 전후의 차이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음파 그래프 상에서 빨간색이 사람이 듣기 불편한 소음과 같은 음역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좌측 시공 전을 보시면 빨간색이 빈도 높게 발생하고 있는 데 반해서 시공 후에는 빨간색이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줄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딸깍딸깍 거리는 고프로의 잡음이 빨간색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높게 거슬리는 노면 소음 자체가 많이 줄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고속에서의 품절은 비교입니다 둘 다 고속화 도로에서 촬영이 되었고 90km 이상 속도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사실 저는 저속 시의 노면 소음 개선에 좀 더 기대를 했었고 이 고속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차이가 커서 상당히 놀랬습니다 이렇게 음역대 그래프를 보더라도 전후의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시죠? 물론 풍절음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시는 것을 기대하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풍절음이 원천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순정 상태보다는 확연한 차이가 느껴질 수 있는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주로 고속에서 주행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 기본 A패키지 정도의 시공만으로도 큰 체감상의 차이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시공부터 결과의 비교까지 모두 진행이 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이즈킹 용인본점과 서울지경점에서 리뷰 방송의 후원으로 작은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노이즈킹의 방음 패키지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3개의 패키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A, B 패키지에서는 5만원의 금액 할인 또 C 패키지는 10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에 참여 방법은 본 방송에 응원 댓글을 하나 달아주시고요 예약시 분당프로드의 방송을 보고 이벤트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할인 혜택이 분당프로드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응원 댓글 이것만이 분당프로드의 큰 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도로 노면 소음과 풍절음 감소를 위해 노이즈킹의 방음 패키지 A를 시공하고 또 리뷰해 보았습니다 저처럼 테슬라 모델3 9버전을 타시면서 노면 소음과 풍절음의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분들 그리고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된 리프레쉬나 모델 Y를 출고받았지만 여전히 이런 방음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께 고급 세단 수준의 풍절음 재료로 무장한 노이즈킹 시공을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의 리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마지막으로 따뜻한 댓글 하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1조가 분당프로드가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All About Tesla Model 3 분당프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아이즈원 contrib 감사합니다.